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이번 퀘스트 제목은 고3, 3월을 보내는 방법이다. 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자, 보시면 고3 새학기, 고1, 2, 3 통틀어서 가장 정말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시기가 지금이죠. 네, 제가 조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공부에 대해서 진도는 안 나간대요. 근데 마음은 너무 조급해서 미칠 것 같아요. 그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 멘탈 한번 같이 잡아주면서 그래도 이렇게는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려고 이렇게 퀘스트TV 준비를 봤는데 막막하시죠? 네,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맞나? 틀렸나? 내가 정시로 가야 되나? 아니면 내가 수시 그래도 좀 챙길까? 라고 하면서 정말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지금인데요. 여러분, 많이 힘드시고 밀린 공부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방법은 그래도 지금 꼭 해야 한다. 이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. 지금 당장 주요 개념을 완성하세요.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봤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2월 넘어가고 이제 3월 다 오잖아요. 그럼 겨울방학 때 내가 인강을 듣든 형강을 듣든 어떤 선생님들의 구경수, 과사 이런 커리를 다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때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어? 이 부분은 내가 뭐였지? 이러면서 그냥 좀 홀딩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 지금 잡지 않으면 언제? 4월, 5월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밀려요. 그럼 언제까지 밀려요? 파이널까지 밀리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심화적인 공부를 막 할 거야.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개념은 당장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. 알죠? 내가 이래서 100페이지까지 가는데 5페이지 몰라서 접어둔 것들 이런 것들 꼭 복습을 해야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연휴나 완전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또 중간고사 공부 대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 그때 밀린 공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얘도 적어봤어요. 그럼 쌤 밀린 공부가 뭐예요? 당연히 핵심 개념이죠. 이 개념에 대해서 몰랐다면 당연히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그 개념에 대해서 문제풀이 법들이 문풀법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에서 적당히 한번 적용을 해봐야 문풀 그리고 파이널 갈 때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완성한다고 해서 그냥 내용만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좀 3점짜리 쉬운 문제, 2점짜리 어려운 문제는 내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이 배웠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개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은 적용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선생님 저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수특을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수특 풀면서 틀린 문제들 보시고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아 내가 이 개념이 빠졌구나 라고 하면서 역으로 이 개념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주요 개념들이 다 싹 다 빠짐없이 완성하셔야 파이널까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경험담이에요. 우리 조교들 이때 밀려서 계속 밀린 공부들, 과목들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꼭 밀린 공부 지금 다 완성하셔야 합니다. 자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이제 심리적인 방법이에요. 재수생들이나 이제 N수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건데 유달리 이제 고3들이 3월 모의고사에 목을 맺어. 이 3월 모의고사 조바심 내지 않아도 돼요.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애매한 시험 아닙니까? 보통 개념이 이제 완성이 되거나 인강이나 형강컬이 따라갈 때 3월 초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내 개념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내가 이걸 정확하게 나만의 문제풀이 노하우가 생기기 전에 치르는 시험이 3월이잖아요.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 나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? 조바심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무 베스트겠지만 조바심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. 이건 심리적으로 꼭 응 그래 난 끝까지 마지막에 잘 할 거야.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과탐에 대해서 또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어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잖아요. 그러면 고2 때 배워왔던 문제풀이 스킬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유전이라고 하면 다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푸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특정 가계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아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화학에서는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 하나하나 수식을 다 써서 미지수 한 3, 4개 막 나오죠. 그래서 하나하나 방정식을 푸는 학생들도 있고요. 아니면 이 화학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보고 문제의 발문이 아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라고 해서 약간 뒤집어서 역발상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. 친구들한테. 그래서 저희 조교진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고2 때 고2 때 내가 좀 잘 써먹었던 건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았지만 시간을, 자 중요합니다.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면 그거는 3월에 채화를 하셔야 합니다. 6월쯤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채화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좀 쇼컷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킬들을 배우셨다고 하면 3월에 개념을 완성하면서 네, 이거 내 것으로 만드는 시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덧붙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사실 나도 그랬어요. 쌤도 그랬는데 나는 문제 100개 정도를 아는 문제이든 모르는 문제이든 화학이라고 치면 100개 정도의 모든 문제를 쫙 가지고 와서 막 풀어. 풀고 한 한두 개 틀리잖아요. 그러면 아우 난 한두 개 틀렸어. 아우 화가 나 이러면서 네 뭐 그러면서 한 10개 틀리면 화가 나나?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러 개 틀려서 이 틀린 거에 대해서 막 아우 속상해 하면서 다시 꼼꼼하게 안 봤던 것 같아요. 내가 틀린 것들, 내가 왜 틀렸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아 네, 쌤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뭐냐면 공부는 특히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아는 문제만 푸는 거 도움이 안 됩니다. 어려운 문제를 한 시간 동안 내가 아는 문제 50개 풀어봤자 내 실력이 오를까요? 내가 아는 건데 무조건 내가 몰랐던 문제들,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게 그게 공부죠. 그게 공부예요. 내가 아는 거 풀면 뭔데? 안도감이죠. 오 나 이거 풀 수 있어. 오 맞췄어 이거 아닙니까? 그래서 특히 이제 과탐 공부를 할 때는요 나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는 문제 하나를 한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게 특히 화학은요 정말 괜찮은 문제는 노가다로도 풀 수 있고요. 쇼컷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고 완전 소학으로 접근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모르는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지는 이렇게 푸네? 내 친구는 이렇게 푸네? 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푸시는 게 여러분의 실제 공부 시간입니다. 선생님 고등학교 때 했던 나의 나름 나는 좀 어리석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. 왜? 내 심리가 안정되고 싶어서. 그런데 이거 시간 낭비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. 좀 많이 틀려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지만 모르는 것들을 푸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. 모르는 문제를 꼭 푸셔야 합니다. 문제 풀 때는요.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학생들 3월을 보내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요. 이 정도만 잘 우리 학생들 생각하시면 후회 없는 고3, 3월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